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7번째 영입인재 전은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생, 경기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비전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보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 기만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국민 여러분 앞에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명랑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요즘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는 일에 마음이 설렙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주민들이 제 손을 잡고 따끔한 질타도 해주시고 힘나는 응원도 해주십니다 주민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힘이 되는 동시에 회초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엄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며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급기야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이 힘들어 자신의 털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현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 사람과 기업은 여전히 상경 중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이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은 일자리와 각종 기반시설 부족 인구 급감으로 당장 생존부터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사는 곳이 안정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로병사의 중요한 기반인 의료와 문화, 재반 여건이 마련된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에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됐습니다 제가 출사표를 던진 울산은 현재 집권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라고까지 하죠 여당으로 출마해야 더 유리하지 않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지역이 침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정치의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지역발전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지역 토우 세력들이 지역정치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지키고 사는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지역은 고립되어 쇠퇴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곳이 시대에 뒤처지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워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저는 부산 감청동의 달동네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지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성실한 아버지 덕에 회사의 지원으로 교대를 졸업할 수 있었고 24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 인성교육에 집중하면서 휴일에 서점 나들이를 하거나 맛집을 돌아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교실 테두리를 벗어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날 저와 아이들 학부모까지 모두 펑펑 울 만큼 애정을 담뿍 담았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늘수록 교실 밖으로 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점점 늘어가는 교실의 빈자리를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행복한 선생님이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척박한 지역사회를 행복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교사 시절 반에서 있었던 따돌린 문제도 아이들과 함께 해결했습니다 변호사가 돼보니 지역사회의 문제가 소상히 보였습니다 법과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법률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역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정계에 직접 뛰어두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내 고향이 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계를 꾸리신 회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선생님이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선 교사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역 교육의 문제를 알지 못했을 수도 변호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역의 주요 거점 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와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내 대학교와 기업, 전담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일자리와 인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기업의 집중은 상대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을 확정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의 지역 간 격차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전은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연관 중소기업의 이전까지 동반돼 더 큰 선순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지역 기업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와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기업 이전에 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가 분산되면 청년들이 취업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학생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울산이 바로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도시입니다 중공업과 자동차가 울산에 자리 잡으면서 산업수도라는 명예를 얻게 된 전례와 같이 제2의 산업정성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 이전 촉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전국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8곳 조성과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단지를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10곳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반 확대로 청년들이 유입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원은 2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 한도를 산정하여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도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층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든든한 일자리가 생기고 주거가 안정되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제안합니다 전 국민이 이른바 스카이에 매달리면서 펼치는 극렬한 경쟁보다 그에 상응하는 질 좋은 교육기관을 통해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루는 주인공이자 혜택을 누리는 지역 주민으로 커 나가게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는데 핵심 사안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 지방의료 문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지역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문제는 때려와 뜰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윤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필수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증원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정책을 남발하면서 계획 없는 공연불만하는 윤 정부의 허언을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우격다짐으로 펼치는 정책은 의료계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단순히 의대 인원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저의 입법 1호 공약은 지방의대의 완전한 환원입니다 지방의료 문제의 묘한은 지방의대들의 편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의대들이 서울의 재벌협력병원에 의사와 전공의대를 보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의 교육도 실제로는 서울의 재벌협력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에 있어야 할 의사가 없는 이유이며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와 지방대학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 즉 지방의대 교수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연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늬만 지방의대, 위장 지방의대입니다 실제로는 재벌협력병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지방의 자원을 쏟아붓는 꼴입니다 울산의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울산의대는 1988년에 신설됐지만 당시에는 울산의 대학병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본과 교육은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면 지방을 우회해서 결국 수도권의 의사들만 증원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일단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지방의대들을 완전히 지방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의학대학원 역시 지방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방의대의 의학대학원들을 하루속히 내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방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방의대를 나온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의료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문제는 덮어둔 채 의대 증원 문제를 시끄럽게 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모으려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각 지역의 거점 병원이 지역 의료를 위해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상경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거점이 되는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점 도시의 구축도 국가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메가시티는 여야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뿐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지도 주민이 원한다면 서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포퓰리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 정책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장기 정책을 신중히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미를 더욱 부추기고 허울 좋은 서울 시민을 양산해내겠다는 이 꼼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깨어낼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자 지켜서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실상은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이자 대한민국이 여태껏 끌고 왔던 국가비전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꼴입니다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일극화 정책이 아니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영남권의 그랜드 메가시티로 나누어 각 권역별 차별성과 지역 경쟁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개별 지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가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의 반대로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 경주, 포항을 이전보다 작아진 해오름 동맹으로 추진하고 불경 메가시티를 단순히 경제협력 단위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이때 사사로운 이익의 큰 그립을 찢어버린 셈입니다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도시의 개성과 특성을 확실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일 경제권 속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양한 도시 권역을 통해 함께 발전할 기회가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구축의 기본은 공존과 상생입니다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영남권의 특성에 맞는 메가시티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소외되는 곳 없이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규모 축소에 따라 우리 지역에 당연히 있었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5천 명 아래로 내려가면 병원이 문을 닫고 2천 명이 무너지면 의원과 약국, 학원과 제과점이 사라집니다 1천 명대로 주저앉으면 세탁소, 목욕탕, 미용실이 폐업합니다 소멸 위험 판정은 단순한 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병원, 버스터미널, 생활기반시설의 폐업으로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폐업한 버스터미널은 전국의 22곳이나 됩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구 유출을 부추기게 되고 인구가 유출되면 인프라의 붕괴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은 소멸될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한 번 더 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며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하는 안목은 이런 게 아닐까요? 미술평론가 이용준 선생의 말입니다 제 마음과 같아 대신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멀고 깊게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을 우롱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가균형 발전이 없다면 지역은 사라질 것이고 지역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은 대한민국을 구해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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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